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교사하면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계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이 그라레 그루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위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기건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던 그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바로 아비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바로 왕, 왕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을 칭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에게 또다시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아브라함은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다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랄에도 하나님이 그하신다고 생각하였다면 자신만만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 아내를 그랄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동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피하고자 그랄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매라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르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찾아오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아비멜렉을 심판하고 정제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비멜렉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결혼한 여인을 결혼한 줄 알았다면 그를 손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너를 막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그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복주시려고 하시는 바로 예수 글쓰도 예수 글쓰를 오시는 바로 그 여인 그 여인을 범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는 선지자다.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은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하고 또 점치는 자와 같이 점을 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선지자, 예언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장세기 15장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 은약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묵별과 같은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야 예수 그리스께서 오셔서 열방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하나의 말씀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 십자가의 그 피얼리신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며 또한 이 말씀을 열방이 전하여 그들도 하느님의 백성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 그 명령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들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전하며 나누는 그 성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네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기도며 그 기도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니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그 말씀의 기도를 응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선지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말씀으로 열방의 우리 친구들 우리의 자녀들 형제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봉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으미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장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사례를 빼앗길 때 그때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20장 말씀 아비멜레에게 사라를 빼앗기는 이런 사건 이 사건들은 정말 믿음이 없다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인 죄를 지으며 믿음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또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는 그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그 말은 그 말 속의 의미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긴 것이죠 만일 그랄 땅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318명의 그 용사를 이끌고 그 북방의 4개의 민족과 대역하여 싸웠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당연히 그랄 왕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교제의 자리 헤브론을 떠나 두려움으로 떠나 이곳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여겨지는 그랄 땅으로 도망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신다 두루 다니게 하신다라는 것은 히벼리어로 타아라고 합니다 타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하다 고난을 겪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삶이 그날로 온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나를 어렵고 힘든 고난의 자리를 보내셨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위험한 곳에 갈 때마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내를 동생이라고 물론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동생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법으로는 결혼하게 되면 한몸이 되어지는 부부라고 할 수 있죠 부부였죠 그래서 이미 한몸된 부부가 동생이라고 여기는 것은 결국 사례에 대한 그런 신의를 저버리는 짓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그 아내 그 남편에게 순종하며 서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며 한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하는 자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아내 사라를 사라와의 그 신의를 저버린 자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열심으로의 그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되어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넘어지며 또 실소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나아가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그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 맡은 것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주나여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순정하며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아비멜레기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돌려받고 또 은천계를 받으며 그랄땅에 머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 그를 통하여 그랄 땅에 거주하던 그랄 왕 아비멜레기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 열방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레기와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하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아비멜레기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 이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의 그 기도는 아비멜레기 그 집에 태를 열어달라 태의 문을 열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기의 믿음없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왔던 것 자기가 두려워하며 또 그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던 것과 동일하게 또 아비멜레기 왕에게 사라를 빼앗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선지자였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져버린 사라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 그것 깨달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음란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을 깨달읍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맡기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되었음을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였음을 신뢰하지 못하며 믿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회개함을 들으시고 그 회개함 위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정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그들에게 임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치료, 라파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죠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깨달아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날마다 고백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가 죽는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바울의 고백 위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도 또한 날마다 엎드리며 날마다 쓰러지며 날마다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억득하신 하나님께서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됨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 헛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 이웃, 친구 열방의 모든 백성들 죽게로 인도하는 그 성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빼앗겼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를 다시 처찾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또다시 그랄땅으로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떠나 또다시 아비 멜렉 왕에게 사례를 빼앗기는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은약을 은약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되신 그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며 또다시 우리는 세상을 끝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로 다시 나아갈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담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열방에 흩어진 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 일하시는 것 보며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성교의 사명 하나님의 성교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